이번 시간에는 우리 보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우리 이전 시간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에 악의적인 목적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하는 필터링 기법을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 살펴볼 것은 이미 저장된 정보가 바깥쪽으로 나갈 때 그 안에 공격의 의도가 포함될 수 있는 코드를 쳐내는 Escaping 이라고 하는 기법을 살펴볼 겁니다 우리 수업은 web2nodej 수업에서 이미 다뤘던 내용인데요 제가 수업 진행하다 보니까 내용을 좀 빠뜨린 것도 있고 그리고 저자 관련해서는 우리가 아직 다룬 바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그것도 같이 한번 살펴볼 겁니다 저는 sanitizeHTML 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거고요 이 라이브러리를 설치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적혀있냐면 npm install sanitizeHTML 이라고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되어 있는 분도 계실 거에요 npm install save sanitizeHTML 이렇게 하면 sanitizeHTML이 우리 프로젝트에 포함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어 있는지 이렇게 써있죠 일단은 require를 통해서 이 모듈을 우리의 프로젝트로 가져와 봅시다 저는 main.js 파일을 먼저 수정해 볼 거예요 아닙니다 main.js 파일에는 더 이상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직접 우리가 사용자에게 출력하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여기를 다룰 필요는 없고요 topic과 관련된 부분은 여기에 topic.js라고 하는 그 링 밑에 있는 topic.js 파일을 열어서 이거를 사용하면 되겠네요 sanitizeHTML을 어디에 적용할 것이냐 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일단은 글에 대한 상세 보기 부분을 쭉 보니까 제목과 본문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오고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실제로 내용이 사용, 데이터가 사용되는 쪽에서 sanitizeHTML 이렇게 이거를 여기 description에도 이렇게 적용해주고 그리고 이름도 역시나 외부에서 들어온 정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reload 해보면 우리가 내용을, 본문을 선택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리로드해서 보니까 sanitizeHTML이 적용이 되어 있지 않다 내가 뭘 잘못했나 봐요 대소문자 구분을 안 했네요 자, 이렇게 나왔고요 내용을 한번 한번 새로 하나 추가하면서 테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을 script-alert1 이렇게 해서 우리 자바스크립트를 한번 실행을 시켜봅시다 이렇게 테스트를 선택했을 때 자바스크립트가 실행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뭐겠어요 여기 sanitize를 통해서 데이터가 삭제되기 때문이죠 HTML 코드 중에서 위험한 코드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한번 이거 지우고 실행하면 보시는 것처럼 경고창이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되겠죠 자, 여러분 create 쪽도 꼼꼼히 잘 보셔야 돼요 원래는 코딩할 때 바로바로 해야지 나중에 몰아서 하면 빠지는 게 있기 때문에 빠트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교육용 수업이기 때문에 빠트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실제 현실에서는 빠트리면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자, 여기도 이렇게 되고 여기 이렇게 그리고 이 안에서 이렇게 넘어가고 여기에서 템플릿 안에서 또 리스트 정보를 받고 있네요 리스트에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에 리스트 부분을 보니까 li 태그를 만들어 주는 부분에서 id 값의 경우에는 autoincrement를 자동으로 들어오는 정보이기 때문에 얘는 sanitize를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목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이기 때문에 꼭 살균을 하셔야 됩니다 sanitize 자, 그 다음에 옵션 저 부분은 이제 글 쓰기 할 때 글 쓰기 할 때 왜 안 되는지를 보니까 sanitize HTML이 정의되어 있지 않대요 저는 topic.js에 있는 이 모듈을 로드하는 코드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 적용을 해 주고 그리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체크박스 이 부분 또 역시나 우리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기도 처리해야겠죠 자, 그 중에서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는 정보는 author name 이 부분이니까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create까지 했고 update 부분에서는 역시나 여기서도 사용되고 있네요 이렇게 처리해 줬고 그 다음에 title 이 부분도 이런데도 이렇게 처리를 해 줍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저자와 관련된 부분 역시도 우리가 escaping 처리를 해야겠죠 여기 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아직 하지 않은 부분 여기에 저자 이름 저자에 대한 프로필 그리고 여기에 폼이 나오는 부분 여기를 우리가 처리하면 되겠죠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여기에 있는 이 template.html의 title 부분은 우리가 코드에 직접 박아놓은 정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고요 그리고 list 역시도 escaping 처리를 했기 때문에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author table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열어봐야죠 author table 이렇게 있고요 그 안에 이렇게 이름이 나오는 부분은 sanitize html 이렇게 처리해 주고요 그 다음에 프로필이 나오는 부분 역시도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테스트 스크립트 alert 1 스크립트 테스트 이렇게 create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스크립트 태그가 삭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uthor.js로 들어와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죠 수정을 했을 경우에 이거를 이렇게 클릭해 보죠 이렇게 클릭했을 때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는데 거기에 역시 또 오염이 있을 수 있죠 여기에서는 오염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펌 쪽인데 그... 여기에 여기에 이름 부분도 데이터베이스에서 꺼내는 데이터니까 오염되어 있을 수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왜 이러고 났는지 봐야죠 저 또 제가 오타를 냈나요? 아 여기에 라이브러리를 가져오는 코드를 빠트렸네요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del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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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용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된 정보가 바깥쪽으로 나올 때 사용자를 공격할 의도를 담을 수 있는 스크립트 태그나 또는 iFrame 같은 태그를 우리가 sanitize HTML이라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필터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